청동기 문화전 여기는 국립청주박물관 청명관입니다. 한국의 청동기 문화전이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료입니다. 청동기 특별전시장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을 지금 아빠와 따님이 하고 있는 장점입니다. 오직 학생들과 함께하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무가들과 함께하는 장점이 있었나요? 나는 물고기 여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육식장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물고기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만들었나요? 어떤 것 같아? 물고기. 만들어볼게요. 어떻게 만들까? 잘 모르겠는데? 얇게 펴 발라줘요. 그리고 키포인트가 조금씩 여러 번 붙여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건 어린이들이나 무료인가요? 네. 이건 완성된 완성품입니다. 이게 지금 뭘 만드는 거죠? 거푸지 체험 삽고 이용해서 류룡시스턴 통공을 실례지만 아빠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청주에서 오셨어요. 딸이랑 같이 오늘 체험하러 온 거죠? 네.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즐겁고 딸이 좋아하니까 재미있습니다. 혹시 체험비가 얼마였나요?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더 좋겠네요. 우리 꼬마 친구 아빠랑 와서 체험하니까 좋아요? 네. 아까 몇 살이라고 했죠? 여섯. 여섯 살. 이름 뭐야? 김아인. 김아인. 청주에서 온 김아인. 아빠랑 딸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건 물감탄. 아, 색깔 익히는 건가요? 이건 석거죠? 네. 이것도 참가비가 무료인가요? 체험비가? 네, 무료예요. 이렇게 해서 석거를 붓고 나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굽는데. 한 30분. 30분 대기했다가 나중에 찾으러 오는 건가요? 이게 유령식 청동검 만드는 겁니다. 완성품입니다. 석거를 붓고 나서 30분 정도는 시간이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유령식 청동검 손잡이를 만드는 체험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충북이 salv선도 좀 이 модал 1961, 싱싱한 시간도 몇분에 주문하는 곡 thì. 그렇게 됩니다. 풋 Bizadores had to be at 1 location, 그게 지금까지는 딸ł이 REP. 근데 지금은 정말 몰라요. 그래서 몰래 Rumor掉를 주문했 Lastly, 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